최근 전국지자체가 부동산중개시장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 내용이 엄중한 75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경찰 고발건이 없었지만 세종은 경기도와 함께 각각 15건으로 전국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서는 공인중개서 3명이 담합해 특정 중개서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례가 전국서 유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담합은 특정 중개서를 왕따시키는 시장 교란행위로 규정돼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또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이 전국서 23건 적발됐는데 세종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업소에 고용된 사람이 공인중개사 명함을 돌리거나 중개업소가 아닌데도 업소 유리면에 부동산 중개를 내건 사례도 8건 적발됐습니다. 급기야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도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하는 분들한테 거래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개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게다가 법정 중개수소를 훨씬 초과해서 챙긴 공인중개사 3명도 고발당하는 등 중개업 종사자 15명에 대한 경찰 줄소환이 임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